이걸로 여러분들 문제 하나 맞춰보십시오 미국의 구인난이 아직도 높은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사람 구의고가 엄청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평상식 값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 게다가 미국 근로자 임금 상급률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4%가 평균적으로 넘고 있어요 기존에 한 2%대였는데 거의 두 배가 올라간 거죠 이게 평균이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구해 근데 임금도 많이 올라 인건비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참고하시라고 요렇습니다 비농업근로자 인건비 지수가 요러다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를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이 강해지겠습니까? 사측의 힘이 강해지겠습니까? 노측의 힘이 강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노사 관계라고 그랬을 때 근로자의 힘이 강해지겠습니까? 회사의 목소리가 세지겠습니까? 당연히 근로자의 목소리가 세지는 시기가 오고 있죠 바로 미국 노조 전성시대가 지금 막 문을 여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축으로 오면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노조가 강성했던 시절에서 대단히 내려왔어요 한 3, 40년 내려왔다가 지금 요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어떤 노조의 전성시대를 볼 수 있느냐 그 초입이냐 아니냐가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2023년 미국 노조의 파업이 23년 내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임금 이상, 더 많은 혜택, 더 나은 근무 조건 왜냐? 옆에 다 올라가잖아 얘 옆에 다 올라가는데 우린 이게 뭐야? 평균이 4분... 야, 우리 옆에 삼성경차 10% 올렸다 SKIS 15% 올렸어요? 축하친구들은 왜 5%도 안 올리냐? 야, 걔들 대겸이잖아 뭔 상관? 야, 이러고 싫으면 나간다 요즘에 사람 뽑은 데 많아요 구인 난이야 싫으면 나가 주 5일째 뭔 소리? 4일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1일은 재택근무로 합시다 야, 뭐 이러면 어, 평상시 같아 뭐 되도 않는 소리 나갈 테면 나가 그랬는데 요즘엔 어, 나가면 안 되지 어,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세질 수밖에 없고 2014년, 23년 만에 가장 많은 파업에 들어갔다 대규모 파업이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한 파업이 33건이었는데 근로자 수를 보면 14만 명, 20만 명 이 정도의 근로자가 보통 매년 파업에 참여하는데 미국에서 54만 명으로 뛴 거죠 빵빵빵 왜냐? 왜는 방금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같애도 팬데믹과 리오프닝에서 돈풀이 정책 기업들 게다가 돈도 많이 벌었어 기업들 이익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많이 올랐단 말이야 임금 상승, 물가 상승도 했죠 게다가 팬데믹으로 은퇴자도 증가해서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했어 재택근무, 주사일 야, 고용난이야 게다가 옆에 기업들 많이 올려 그럼 안 올린 기업들은 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해요 쟤랑 나랑 같았는데 쟤도 올렸는데 우린 안 올리네 야, 진짜 장난해 지금 임금 상승, 임금 격차 더다 노동자 지휘자 상승 당연히 파업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용조들은 점점 의리되고 있습니다 고용난이야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근로자가 나가는 게 어렵죠 고용난 사람 못 뽑잖아 다시 뽑기도 어려워요 그럼 고용자들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더 결정적인 이것도 이유가 맞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으니 대규모 파업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기더라 맨날 했는데 져 그래서 돈도 잃고 다 감옥 가고 그러면 야, 파업 뭐하러 하냐 적당히 타협하자 근데 이겨 쟤도 이기고 얘도 이겨 옆에 보니까 어? 쟤도 이겼어 엄청 약해 보였는데 대부분 노동자의 승리가 되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가장 큰 미국에서 가장 컸던 4개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측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히고 노측이 말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건들도 다 받아들여졌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야, 이렇게 승산이 높은 파업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트럼프도 그렇고 보수죠 바이든도 그렇고 진보죠 진보건 보수건 따질 거 없이 전부 다 노조를 지지한다 야, 정치권의 강력한 노조 지지 민주당은 이해라도 하죠 약간 진보쪽이니까 공화당은 왜 공화당도 지지할 거 안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엄청 치열합니다 일생일패야 일생일패 누가 될지 몰라요 진짜 간발의 차이 전체 표가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거 지지 안 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지지를 하냐 작년에 슈컬드에 나왔던 전미 자동차 노적 UAW의 파업에 놀랍게도 현직 대통령이 가장 앞에서 가장 앞에서 자기가 마이크 들고 제가 여러분의 편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올려라 올려라 대통령이 그랬잖아 대통령이 아니 그게 너야 너랑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형이에요 아니 형은 전화기로 해도 될 걸 이유가 있죠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한 이유가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최초의 대통령 왜 여기서 이걸 했겠습니까 뭐를 원했냐 안 봐도 뻔한 거고요 게다가 그래 뭐 민주당이니까 진보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 보수의 대표 공화당 대표 트럼프가 나는 노동자들의 편이다 자동차 노조원들은 잘하고 있고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셨다 저는 언제나 미국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말은 맞죠 노동자도 미국 국민이니까 노동자들의 편은 맞는데 방향이 뭐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미 자동차 회장 전미 자동차 회장 쇼페인 기고 만장 그 자체죠 기록적인 이익은 기록적인 계약을 의미한다 요즘에 이 GM 포드 스틸란티스 미국 3사 엄청 멀더라 요즘에 미국 기업들 영업이 장난 아니거든요 야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노조의 압도적인 승리 임시직 급여 150% 이게 말이 되나 초봉 70% 4년간 임금 평균 25% 생활비 일시경려금 연금 다 받아들여 엄청난 승리 말 그대로 초토화 시켰고요 자 이 기세를 바탕으로 지금 남부주의 UAW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주 근데 UAW가 여기 러스트벨트 있는 곳이어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팍 터지게 여기가 가장 팍 터지게 머리 박고 싸우는 곳인데 어쩔 수 없었죠 내려가는 겁니다 남부로 야 우리 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테슬라 또 외국계 기업 폭스바겐 전자동차 전기차 공장 장난해 전기차 공장 임금 낮다 올려라 러스트벨트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맞춰라 아니면 얘들이 가격 경력이 좋아질 거 아니야 이걸 지금 2차 전투를 치르러 가고 있는데요 쉽지 않죠 워낙 기사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또 역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 AI가 나를 대체한다 말이 되냐 앞으로는 AI가 글을 쓰고 AI 얼굴로 배우처럼 활동하고 야 이런거 말이 되냐 최저임금도 올리고 그리고 너희들 스트리밍해서 돈 많이 벌더만 작가들한테 배우들 나눠줘야지 AI 사용 막아야지 이거를 갖고 파업을 했는데 AI 사용에 대한 작가 업무 보호 의무화를 통과시켰다 아 이게 뭐 어 어 그거 뭐 AI가 쓴건지 누가 쓴건지 알 수 있나 하여튼 어떻게 됐건 간에 작가 업무 보호 의무화가 됐고요 앞으로 글은 사람이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들 얼굴로 AI가 영화 만드는 거 잘못하면 막히거나 돈 많이 낳을 수도 있어요 역시 승리 미국 항공기 조종사도 파업을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조종사들 임금 40% 상승 합의 페덱스가 4.5종 동안 임금 30% 인상을 제안했는데 걷어찼습니다 그걸로 안된다 쟤네 40%인데 이것들이 30%로 안되는거죠 아 이렇게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21세기 이후에 노조의 힘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다 노동운동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지금 2023년이 굉장히 뜻깊은 해였고 계속 노조가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 임금이 오르니까 전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노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40년 동안 내려오던게 역전이 되는 모습 75%에 가까운 미국인력자들이 UAW에 지지를 보냈고 심지어 노조활동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역시 이것도 39%였건 예전에 쫙 내려가서 61%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건데 이 장기적으로 내려왔던거를 이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 미국에서 바로 도널드 레이건의 미국 항공 관제사 파업 진압 사건인데 레이건만 보시면 돼요 레이건 시대 이후로 노조가 장기 침체를 빠졌는데 미국 노조가 왜냐 유명하죠 아마 경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1981년에 1981년에 우리가 없으면 항공기가 마비될 거니까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강성으로 나갔어요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여론이 기본적으로 미국 전체 국민의 여론이 안 좋은데 아니 파업은 파업이고 항공기 마비시키면 어떡하냐 게다가 이때 휴가철이었어 여름 휴가철에 이걸 하니까 휴가를 못 가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항공기 마비된다 새로운 관제사를 교육하는데 최소 3년 걸려 니들 비행기 어떡할 거야 숙련되려면 이거 10년도 걸린다 그리고 레이건의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10%만이 업무의 복귀를 했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어떻게 했냐 이 상황에서 와 이게 이게 11,345명의 항공관제사들을 일괄 해고했습니다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1만 명이 넘는 항공관제사를 해고했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 연방정부의 근무가 금지됐습니다 항공관제사 노조가 이걸로 날라갔어요 노조가 해체되고 워낙 국민 지지도 여론이 높았던 데다가 이렇게 강하게 노조를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뭐 두려울 게 없었죠 전부 날려버리고 이들 중에서 실제로 일부만 나중에 돌아왔는데 거의 대부분은 연방정부 업무에는 결국에 근무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항공관제 정상화에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본 건 맞는데 어쨌건 이 한방으로 이 노조가 해체가 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노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죠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광부 파업이 있었죠 영국 정부가 탄광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석탄 개발 공사가 우리로 치면 공기업이었는데 민영화를 시켰어요 왜냐면 탄광 이제 영국에서는 효율성이 안 나와 그걸 돈이 안 버리고 환경오염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조금 더 효율성 좋은 거 생산성 좋은 걸 하자 그랬더니 여기에 속혀있던 광부들이 파업을 했죠 이게 그 유명한 마가릿 대처가 등장하는 바로 그 사건인데요 당시에 광산 노조 위원장이 아서스카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둘렀대 노조에서는 그래서 별명이 아서왕 킹 아서죠 킹 아서 근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한 파업과 폭력적인 시위로 역시 여론의 지원을 받지 못하죠 게다가 상대가 대처야 이 사건으로 대처의 별명이 뭐가 됩니까 철의 여인이 되죠 철의 여인 상대가 대처였기 때문에 씨알이 먹히질 않아 뭘 해도 무조건 강력한 대처로 나가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1년간 대처한 끝에 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조 위원장 아서스카길이 체포됩니다 그게 바로 이 유명한 아서왕 체포사건 이게 영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붙였죠 킹 아서가 체포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마거리 대처의 별명이 철의 여인이 되죠 미국에서는 도널드 레이건 영국에서는 마거리 대처가 노조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갖고 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꼭 그것 때문에 아니겠지만 노조 지지율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려갑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굉장히 바닥을 찍고 30년에 40년간 기어요 암흑기죠 암흑기 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강성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최근에 과연 추세가 역전이 되는 거냐 미국의 파업 인원도 보니까 40년동안 감소해 왔거든요 이 나라는 내일 나가라면 내일 나가고 일자리가 많잖아 그리고 가기도 좋고 노동차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업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 파업 인원이 굉장히 줄다가 아까 전에 그런 이유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제 생각엔 노조가 강해서 봄이 올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워낙 유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네이건과 대처 시대 이후에 노조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일이 최근에 하나 벌어졌는데 이거 재밌어서 제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 미국 철강 제강의 상징 같은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반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S 스틸은 반드시 미국 기업의 소유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2020년 12월 18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일본 제철이 US 스틸 미국의 철강 업체를 약 19조 원 대단히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게다가 US 스틸이 경쟁력이 좋은 업체도 아니야 엄청 막 뛰어난 막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도 아니고 당연히 일본 제철이 훨씬 앞서 있죠 그런데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합병도 아니고 자회사로 가져가겠다 이런 거 발표한 거거든요 물론 미국인들 입장에서 US 스틸은 조금 독특한 기업이긴 합니다 좀 더 중요한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US 스틸은 말 그대로 미국 산업화의 상징 그 자체죠 우려 치면 포스코 약간 그런 느낌? 한때 미국 철강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철강 업계를 호령하던 바로 그 철강한 카네기 카네기가 만들고 나중에 JP 모건이 합병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기업 미국의 상징 같은 기업이 US 스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겠냐라는 약간 국민적 감정 물론 옛날 일이죠 지금은 지금 낡고 세락하고 약간 그 러스트벨트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납니다 세계 제철순위 27이니까 옛날 일이고 옛날의 열광이고 지금은 안 그런데 21세기 미국 제조업의 노후화를 상징하는 것 같은 기업이 돼버렸죠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제철 아닌 다른 것도 하기도 하고 기술력도 크게 뭐 좋지도 않고 약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철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주가에 40%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가격입니다 미국 진출하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미국에서도 주도권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에 성공을 하면은 현재 일본 제철이 철강 생산량 세계 4위인데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약간 고런 것도 있고 호스컨 현재 7위입니다 7위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제철은 자기들 입장에선 미국에서 환영을 받을 줄 알았다 왜? 미국은 해외 기업들이 자국에 투자해주면 좋아하더만 삼성 견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투자하니까 TSMC가 투자하니까 현대차 최고예요 와서 공장 지어주세요 그러길래 자기들도 가면 내가 19조 원을 들여서 그걸 사서 바꿔주고 거기서 UST를 뛰어다가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생산하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박수 쳐주고 엄청난 세제 혜택 그 뭐 있더만 인플레이션 법안 이런 걸로 자기들도 지원받고 박수받고 혜택을 받을 줄 알았고 게다가 얼마 전에 바이든이 기시다 하고 손잡고 미일 동맹의 새 시대가 열렸다 우리가 남이냐 양국 동맹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했다 새로운 미일 동맹의 시대 뭐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굉장히 호의적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거죠 UST는 반드시 미국 기업의 소유로 남아야 된다 왜 그랬냐 왜 바이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당연하겠지만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이번 인수의 실질적인 최대 반대장 바로 UAW라는 자동차 노조보다 더 강한 미국에서 가장 강한 노조 전미 철강 노조가 있죠 야야 이거 이름만 들어도 엄청 강할 것 같다 구국의 철강 대호를 상상하게 받은 철강 노조 야 말만 들어도 쉽지 않은 노조예요 철강 노조가 있는데 UST 경영진은 당연히 아니죠 경영진들은 좋아하죠 40% 비싸게 사준다 경영진들은 할까 이러고 있는데 전미 철강 노조가 반대하죠 이거를 지지하지 않겠다 심지어 기업 인수 합병인데 그 기업 노조도 아니고 전미 철강 노조가 USW 회장은 그 계약이 매우 탐욕적이고 근시한적이라고 비난을 했다 그러면 바라는 건 뭐냐 왜 막는 거냐 뭘 해주면 되겠냐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유는 뻔하다 요즘에 제출서들의 제1목표가 탈탄소입니다 탈탄소 우리나라 포스코도 수소 환원 제철 그래갖고 앞으로 왜냐면 철강 만드는 데 탄소가 엄청나게 나와요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철강입니다 철강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를 추진하는데 US스틸은 낡은 제조업의 상징 같은 철강소잖아 그러면 당연히 탄소를 많이 내는 낡은 고로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근데 일본 제출이 들어와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걸로 바꾸면 낡은 고로 폐쇄하고 전기로나 아니면 탈탄소 고로로 바꾸면 누가 어려운 거예요 낡은 산업에 있던 내가 어려워질까봐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US스틸의 낡은 고로 철강 만드는 쇳물 나오는 그 고로 근데 이거를 전기로 같은 조금 탄소 덜 나오는 걸로 바꾸겠다 게다가 US스틸은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은 2050년까지 넷째로를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부분 30%의 탄소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 고로들을 폐쇄하고 전기로를 바꿀 거 아니냐 US스틸의 고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랫동안 낡았기 때문에 구식이잖아 탄소배출도 극악이고 그럼 바꿔야 되죠 그런데 바로 그 구식 고로 작업장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뀌는 건 싫죠 싫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UAW가 전미 자동차 노조는 전기차로 대전환에 반대합니다 왜 구식 자동차 생산하는데 내가 있잖아 자동차가 들어오면 마차 노조는 반대하게 돼 있어요 전기차로 전환하면 내연기관 근로자들이 어렵지 않냐 전기로를 전환하거나 탈탄소를 하면은 고로 근로자들은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도 안 바꿀 수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면 되지 않냐 전미 철강 노조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 노조입니다 야 어렵겠다 어렵겠다 야 이거 어렵겠다 현역 및 은퇴까지 합치면 회원수가 120만 명이야 아 쉽지 않아요 전미 자동차 노조 요것도 셌는데 그래봐야 여기는 현역 근로자 39만 은퇴 근로자 58만 합쳐도 막 90만이거든요 여긴 120만이야 게다가 자동차 업체하고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초경합주 중에서도 초경합주 바이든과 트럼프의 운명을 가를 경합주들이 있는 스윙 스테이트들이 몰려있는 바로 거기 펜실베니아에 위치했어요 얘네들은 게다가 여기서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위너 테이크스 홀이잖아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2016년에 대선에선 트럼프가 0.7% 차이로 승리했고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이 1.2% 차이로 승리했고 바이든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2024년 대선에서는 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 그대로 명줄이 달려있는 그런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서 만약 지면 대선 패배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초경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바로 USW편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막겠다 보수인데 공화당인데 뭐 공화당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당이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반대요 미국 공화당 상무위원들이 재무부 장관한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보통 민주당이 맞고 이게 거꾸로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전민희 철강노조가 물어보는 거죠 바이든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든 선생님 대통령 씨 Sir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 나 여기서 나는 인수합병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상황에서 당연히 USS7은 미국 걸로 남은 대로 선언을 했고요 그 선언을 듣고 일주일 뒤에 미국 철강노조가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어 야 그거 코로 좀 없애도 되지 않나 요 딴 소리 하면 바로 굿바이 맨 프렌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 일본제철은 무조건 저 전민철강노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제철은 2026년 9월까지 무조건 고용보장을 하겠다 근데 뭐 2,3년 고용보장하겠다는 건데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안 된다 USW 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오만하다 대단히 오만하고 대단히 거만해 그 정도의 얘기로 되겠어? 나는 이 협상 끝내고 싶다 야 딜 그만해 그만해 야 안 팔아 안 팔아 야 문 닫다 셧다 내려라 어디 그런 거만한 소리를 내 저 UAW가 그 삼사하고 협의한 거 못 봤어요 50% 70% 기본으로 올려주고 4년에 30% 올려주고 뭐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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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 내려 셧다 내려 안 해 안 해 집에 가 집에 가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쪽으로 빠지고 있죠 말 그대로 위세가 아주 노조가 지난 수십 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강한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다